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 해볼 모드는 모니카 모드구요 브레이크 헐트라는 곡을 커버한 곡이더라구요 오늘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팬메이드 모드가 가장 많은 모드가 사르벤테하고 모니카하고 스카이 이렇게 많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팬메이드 모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적당히 나오고 새로운 캐릭터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모로 좀 많이 불편하네요 근데 편집이라는 게 진짜 어렵더라구요 좀 세세하게 편집을 하다보니까 한... 3분이 막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러더라구요 체감상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오케이 노래는 좋네요 아 그러고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내가 어디다 팔아먹었더라구요 근데 모니카는 여전히 아 돌아가야 되죠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너무 싱거운데 약간 일러스트가 노출이 좀 심해졌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